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2페이지 요약집 서버노트 92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됩니다. 내용은 많은데 비해서 중요한 편은 아니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네 번째 줄에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협회 몰라도 중개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에만 합격한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92페이지 양가로 2번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를 사원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이라고 하면 X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고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적용합니다. 준용이나 적용이나 같은 말이죠. 이렇게 준용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한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총칙규정을 여기에 한 번 더 열거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 이런 게 공법인이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입법주의는 인가주의입니다. 협회 설립만 오로지 인가 받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협회 이미 설립주의입니다.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협회 설립 절차를 보면 회원 양가로 1번입니다. 이번에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20명씩 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밑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계획공개사가 이용가입신청해야 되죠. 500이 있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20명,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는 30명, 20명, 30명 이런 숫자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협회의 구성과 기관인데 주된 사무소는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지부와 지회인데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시군구라고 했을 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실을 말합니다. 그럼 구가 있으면 구별로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4번 협회의 고유업무와 수탁업무가 있는데 양가로 1번 고유업무 중에서 3번 밑줄 치십시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 수탁업무에 보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업무죠. 그리고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업무입니다. 받을 숫자죠. 시험은 지금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유업무 중에서 5번의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지금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의 공제사업도 고유업무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그리고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협회는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 밑줄 치십시오 93페이지 맨 밑에 공제료 수입액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해서 액수로 출제되었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56번 10분의 1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는 있죠. 이것 빼고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맨 위에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3개월 내모하십시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4번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이죠. 그리고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하면 엑서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5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입니다. 협회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프린터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걸 내드렸는데요.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이상 11인 이하죠. 인원수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그 집행을 감독한다.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등 이건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을 한다. 이 경우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 있는데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입니다.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니까 6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외부 위원들이 찬성을 하면 협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협회 구성은 마음대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그 다음에 95페이지 그 밑줄 친 거 4번이 있는데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무원과 협회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계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액서죠.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하죠. 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장도 법무부 차관입니다.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위원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과반수 출석 제재기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죠. 제재기위원 과반수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유지입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근연성 확보를 위하여 직업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직업여력비율이 100분의 100이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개사협회의 경우에는 재산이 약 2천억 정도 되는데 현금을 9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답니다. 왜? 이 직업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제료 받는 게 약 200억 정도 되거든요. 회원들한테. 그런데 만약에 받은 돈보다 손해배상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업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항상 달라는 만큼 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5번 협회의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의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할 것 없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 지도감독관청 나와 있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2번에 보면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지도감독관청 비교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양가로 2번 96페이지 양가로 2번 5번의 양가로 2번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입니다.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문을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정표인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조사검사 증명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충분하다. X입니다.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 둘 다 제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진력,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없고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공제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협회의 보고 의무 등입니다. 1번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총회의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격 주소는 5일 이내에 보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의 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 미리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이게 시험에 14회 때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해서 X로 출제되었습니다. 설치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X 설치한 때 신고해야 된다. O 이렇게 14회 때 출제됐습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지부는 시 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원칙적으로 모두 협회는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죠.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국토부 장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 원장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97페이지 보니까 협회의 인가 등인데요. 협회 설립 인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 한 번만 사용하고 있고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 있죠.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라는 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인데 총회의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부, 지회 설치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의 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 공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성인 받아야 되겠죠. 성인은 전부 사전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만약에 1억 공재를 가입하려면 1년에 1년 공재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1년 공재료 19만 8천 원은 내놨다면 그 중에서 1만 9천 8백 원 이상은 적립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즉, 갑자기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 책임준비금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협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협회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협회에 설립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아닌 단순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자격만 취득했다고 해서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8페이지 보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